엔수생들에게 띄우는 메시지 자, 엔수생들에게 띄우는 메시지인데 저는 역시 엔수생들을 사랑하고 엔수를 권장하는 아마 유일한 학원 강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퀘스트를 올리는 것은 분명히 이제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엔수까지 했는데 국어 성적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동안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히 변화를 시켜서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수생들이 고3 때와 똑같은 잘못된 방식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또 퀘스트를 올립니다 분명 여러분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모든 공부 방법은 그 시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겠죠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기본을 다졌어야 되는 것이고 겨울방에 끝나고 나면 기추를 완벽히 분석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널 때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의 약점을 찾으면서 다시 기본과 더불어서 그것을 찾아내고 보완하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도 국어를 보면 두렵고 예를 든다면 문학을 보면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낯선 작품이 나오면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얼마나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는가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학이라면 분명히 지금쯤이면 15분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모의고사들은 논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15분 내에 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라든가 수능은 15분대 적어도 20분대에는 풀어야 되고 그 푸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는 이것이 확실한 정답이고 알쏭달쏭하지 않고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푼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문학을 하지 않고 EBS 분명히 반영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또 EBS에 매달리거나 그냥 모의고사를 아무 생각 없이 쉬운 것들을 풀거나 그리고 자료를 많이 보고 정리하면 점수가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문학,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가 서론만 보고도 본론을 예측하면서 과연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지문과 상관없이 지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역시 비문학 수능날 잘 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제가 제시한 올바른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 훈련을 한다면 수능날은 충분히 여러분이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3등급 이하라면 모의고사를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것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학을 기출을 가지고 더 논리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 선택지 끼리 논리를 보는 방법으로 20분 안에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것이고 비문학을 문제를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어떻게 읽지 그러면 수능 기출을 가지고 다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정리하면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읽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화법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쉬운 영역 아닙니다 화법 장문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날 국어가 엉키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법 장문도 푸는 논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뜻풀이가 아니거든요 비문학처럼 기준을 잡아서 서론에서 벌써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보기가 나오더라도 윗글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등등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해 다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지름길은 작년과 동일한 방법을 유지하면서 그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잘 봐야 되고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올해 공부한 방법 과연 올바랐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고3 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과감히 지금 시기에 맞는 빠르게 정답 찾는 방법 혼자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